정글 리신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리신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깔끔하게 잘 잡았다 이거 안녕 야 뭐야 아 잠깐만 아이고 이거 날라와서 죽은 게 좀 크다 아우 까비 나 빼드? 일단은 이거 한번 잡으면 좋긴 하거든요 나이스 아우 야 진짜 말도 안 돼 저 잡을 수 있니 제발 리신 제압이야 나이스 아우 오히려 좋아? 탑은 안 좋아 크 아 기절 말도 안 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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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한틱 아깝네 아 이거 드래곤이라도 내가 뺏었으면 진짜 베스트인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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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미치겠다 나 이거 너무 많이 썼는데 이번 턴에 큰일났네 나이스 오우 지니 진짜 잘 크는건 좋다 나이스 아 야 바론이 1분인게 진짜 너무 아깝다 아우 으아 자 아 아 아 하하하하하 어 나이스. 야 이거 바론가 하자. 와 이거 자꾸 운영 당하는 거 다 나오나? 진짜 게임 어렵네. 필살기 돌아오면 그래도 그때 한번 세게 싸워보자. 미치겠다. 와 이거 미치겠다. 뭔가 진 딜 위치는 좋은데? 뜨빼기. 하나 둘 셋. 나이스. 나이스. 신목 걸어놨거든? 야 나 이거 나 혼잔 좀 그런데? 아 뭔가 아쉬운데 이거 진짜 잘 받아쳤는데. 궁 또 돈지 몰랐지? 야 나 지금 쿨감 꽤 길어가지고 궁풀이 생각보다 빨리 돌거든. 나이스. 나이스. 추억 히 nochmal acredite? 끝냈다. 와 C브럴 드럽게 힘드네 바루스 그거 노정하잖아 체제 캐릭 아 진짜 개 뻔한 걸 아멘